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으시려다가도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이유가 이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어떤 병원에 가면 주위에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머님들이. 어떤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으라고 한다더라. 어떤 병원에 가면 약만 먹어도 된다고 한다더라. 어떤 병원에 가면 이런 시술 어떤 데는 또 수술하라고 한다더라 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듣다 보니까 더 좀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하면 어떤 치료들을 좀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염이라는 병 자체가 워낙 흔한 병이다 보니까 병원에 오시기 전에 주변 분들에게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일단 많이 듣고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오시기 전에 누구는 수술을 했다더라. 누구는 수술 중에서 인공관절, 내시경 어떤 수술을 했다더라 듣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가자마자 주사를 맞았다더라. 뼈주사, 연골주사 그렇게 맞았다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만 먹었는데 나았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게.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질환의 진행 단계라든지 아니면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경험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개개인화된 치료가 다른 건데 그 치료의 가장 처음은 역시 비수술적 치료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비수술적 치료의 가장 왼쪽으로는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가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증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도 관절경적 치료와 교정절골술, 오다리 교정술이라고 저희가 흔히들 설명드리는 교정절골술이 있고 정말 관절염이 심하고 통증도 심하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치료 중에서 어떤 치료를 결정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환자분의 증상의 정도와 연령 그리고 엑스레이나 MRI 등의 영상 검사상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죠. 그런 검사상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환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비수술적인 치료에 보니까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고 약물적인 치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제 경험적으로는 절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은 비약물적 치료와 약물적 치료로 상당 부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인 비약물적 치료는 일단 환자분께서 관절염이란 어떤 병인지 향후의 경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증상을 조절하는 것에 힘쓰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항목은 체중 감량과 적절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병원에 내원하시는 여성분들 평균 체중을 생각을 했을 때 체중의 5% 정도, 3kg 전후가 되겠는데요. 그 정도 체중 감량을 하시게 된다면 관절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의 한 4, 50% 정도가 감량이 되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3kg 감량으로 그 정도를 감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증에. 그렇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하고 나서는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릎을 많이 써서 연골이 달아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그거를 이해하시기를 무릎을 앞으로는 좀 아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돌아다니시고 댁에서 많이 좀 쉬시고 하시는 방향으로 무릎을 아껴주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건 오히려 좀 잘못된 방향이고 많이 좀 걸으시고 무릎을 최대한 너무 우리를 하지는 않는 방향 내에서 무릎을 많이 걸으시고 예를 들자면 평지를 걸으신다든지 고정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하시는 정도의 운동은 적절한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역시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물적인 치료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약물적인 치료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역시 소염진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염진통제는 드시는, 경구용 소염진통제도 있겠고 파스 내지는 물파스같이 바르는 도포하는 그런 소염진통제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골 영양제도 증상 개선에 상당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병원에 가서 무릎에 주사를 맞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연골 주사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은 무릎 내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인데 뼈와 뼈 사이에서 연골이 매끄럽게 윤활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을 외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보충해 줌으로써 이 무릎의 윤활 효과를 추가적으로 더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뼈 주사라고들 많이 부르시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든지 아니면 급성 삼출 무릎이 좀 많이 부은 경우 물이 많이 찬 경우에는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약물적 치료나 약물적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환자분들이 커버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선은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이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막연하게 체중 감량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중에 원래 체중의 5% 정도만 줄여도 4, 50% 정도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연골이 달아지면 무릎을 아껴야 된다. 좀 안 움직이고 최대한 쉬세요 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쉬는 것보다는 좀 적절한 운동으로 단련을 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도 내가 무릎의 퇴양성 관절염의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치료법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들을 다 시행을 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다. 환자분이 통증을 계속 호소하신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수술적인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수술적인 방법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관절경적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시경, 관절 내시경이라고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술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초기 내지는 중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연골이 전반적으로 달아진 분들보다는 국소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국소적으로 연골이 손상되듯이 손상된, 이빨 빠지듯이 손상된 분들이라든지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판 연골판이 좀 찢어진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개가 1cm 이내 절개가 한 2개에서 4개 정도 발생하는 절개가 굉장히 작은 수술 방법이고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있으셔도 크게 비교적 부담이 적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령과 만성내과 질환자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약 같은 거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당뇨약이라든가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거 복용하시는 분들도 이 시술을 좀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나요? 맞습니다. 당뇨라든지 고혈압 정도는 관절내시경, 관절경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작은 절개를 통해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받았던 그 시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내시경적인 접근은 출혈도 좀 적고 회복도 적고 해서 환자분들에게 좀 부담이 적은 것 같은데 관절경적 치료로 무릎 퇴행성 관절념 증상이 호전된 사례에 저희가 사진과 함께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77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오른쪽 무릎이 아프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습니다. 최근 1개월 전부터는 통증이 더 악화되셔가지고 평지 걷기도 힘들어하신 정도였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셨는데 보시면 엑스레이 상에서는 약간 관절염, 초기 관절염 소견이 보이시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MRI를 저희가 촬영을 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MRI 상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 반올상 연골판이 파열돼서 약간 튀어나와 있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관절염 소견도 같이 동반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시고 최근에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연골판 파열에 의한 통증이 더 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시경으로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사례고 내시경 소견상 연골판이 파열돼서 무릎 내부에서 파열된 부분이 주변 관절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그 파열된 부분을 매끄럽게 다시 다듬어주는 수술을 시행해 주었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좀 도식화한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윗부분 그림이 정상 연골판이라고 하면 오른쪽 윗부분의 그림이 연골판이 좀 파열돼서 살짝 말려있는 부분이고요. 저 말려있는 부분이 주변에 자극을 일으키면 그게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왼쪽 아래 그림이 수술로 찢어진 연골판 부분을 다듬어주고 있는 그림이겠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찢어진 연골판 부분을 다듬어서 연골판 크기가 조금 왼쪽 위 그림보다는 작아지기는 했죠. 하지만 찢어진 부분이 자극되지 않도록 매끄럽게 다시 만들어준 그런 그림이고 이 환자분은 연골판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지만 연골이 달아진 퇴행성 관절념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기적인 연골주사로 치료 예정이십니다. 관절경적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신 77세 환자분의 사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